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친구들 안녕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내일 또 만나 안녕